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김철우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기념 식수를 오늘 할 겁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구장님의 뜻대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전문가가 돼서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